한 도끼 도끼야 어디를 가느냐 반쪽 반쪽 피면서 어디를 가느냐 반대로 찬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도시 도시 반터실 주워서 올 때야 풀리셨어요 이번에는 꽥으로 갈게요 오리가 꽥꽥꽥 하면서 너번째로 꽥 시작 오리가 꽥꽥꽥 어디를 꽥꽥꽥 기둥기둥 꽥꽥꽥 어디로 꽥꽥꽥 삐잉 오른쪽 다음은 왼쪽 엄마 손으로 위로 아시겠죠? 책이요? 170페이지요 다시 한번 송아지 준비 왔어 오 바람이 시원하네요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손 얼룩 손 엄마 딸이 아니네 앞에서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안되고 상대타문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그게 이제 주의할 것이겠죠 아플 사람은 이것도 쉬워요 다음에 이 노래에 맞춰서 개사를 했어요 흔들어 머리 흔들어 팔도 흔들어 팔도 흔들어 배꼽도 엉덩이도 다리도 흔들어 너무 흔들다고 오시는데 아니요 이어가가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머리 흔들어서 머리 흔들고 다음에 팔 제꼽 어떻게 해주면 못 쓴 테니까 다 배꼽도 엉덩이도 다리도 흔들어 배달이 춤추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다 같이 흔들어 준비 시작 머리 흔들어 어깨 흔들어 어깨 흔들어 발도 흔들어 배꼽도 엉덩이도 다리도 흔들어 자 여기 두 분씩 다 앉으시고 두 분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